영국 해군이 세계적으로 무적함대로 알려진 시기에는 전투에서 승리 후 귀환할 때 승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깃발을 대달았습니다. 이것이 이 표현의 기원이 되었는데 특히 어려운 과제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경우와 같이 큰 성과를 잃은 경우에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. 영국 해군 역사결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